얘기나 들어봅시다. 드디어 광복이랑 금희가 연결이 됐네. 무슨 드라마가. 키스 한 번에 연결돼. 진짜 별로다. 보지 마세요, 이런 거. 별로기! 이게 요즘 시청률 27%야, 인마! 아줌마! 위험하게! 재벌의 사람이 아닌가? 왜 이렇게 악다구니만 쥐고 못되게 나와? 그쪽이 나랑 놀 주제나 된다고 생각했어? 나랑 놀라면 적어도 이 정도 수준을 갖춰야 해. 교복이 없지. 어딨냐고? 버렸는데 쓰레기잖아. 다시 한 쓰레기. 다시! 세라이 속 좁은 놈. 괜히 우리 금희를 괴롭히고. 다시 만드세요, 시나리 씨. 아니. 내 말 못 알아들어요? 다시 만들라고요. 다시. 다시. 됐어! 가! 가! 너 나가! 엄마랑 하지 마라. 어? 금희가 왜 저 여자한테 엄마래? 석경이가 언제 친다려. 석경이가 내 딸이라고. 저희 아버지는 안 돼. 돌아가신 영화감독 고준호 씨입니다. 네가 가비 내 딸 남자냐, 엄마? 아니 저번 주에는 광복이가 돈가스로 싸다고 맞더니 이번 주엔 금희가 닭다리로 싸다고 맞았어? 전 치즈 돈가스로 주세요. 무슨 재벌가가 돈가스 체인점에서 상견례를 하냐. 그래도 부럽다. 나도 하고 싶다. 잘 부탁드립니다. 제 여자친구. 금희 씨랑 혼인신고 마쳤습니다. 저희 허락해 주십시오. 어쩌려고 이런 짓을. 황성이! 이상해. 평범한 여자랑 결혼한다고 충격받아 죽을 것도 뭐야. 아무래도 비슷한 지방끼리 만나는 게 마음 편하겠죠. 앞으로 우리 태무 만나지 말아요. 용서하고 헤어지려면 못 들었나? 어떻게 이런 수준을 지배드려. 몰더라도 제발. 응? 전 이 결혼은 못합니다. 아니. 안 합니다. 드라마나 현실이나. 결혼 어이가 왜 이렇게 힘이 드냐 그래. 잡히지. 저딴 드라마 싹 다 망해버려야 돼. 없는 집 딸하고 재벌집 아들하고 말도 안 되는 러브스토리? 현실성 1도 없어. 제가 사랑하는 사람입니다. 신하리 씨. 엄마. 그 현실성 없는 일이 나한테 일어나는 중이야.